음악 음악 각자 작업은 안하고 주절주절 수다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업은 안하고 수다떨는 사람들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각자 소개하겠는데요. 저는 일단 싱싱하고 싶은 생감자입니다. 저는 집에 숨어있고 싶은 숨은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란다란 다람쥐입니다. 저는 공공이라는 공공재가 되고 싶은 욕망의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일본 작가 초신타 작가의 그림책을 가지고 수다를 떨텐데요. 그의 엄청나게 많은 책들 중에서 양배추 소년 모두 깜짝 나의 그레용 콩이와 변신사자 네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공공님이 작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초신타 할아버지는 1927년 도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초신타는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스즈키 슈지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1947년 도쿄 마이니치 신문의 신입 만화가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요. 근데 여기에 있던 그 데스크, 편집부장님 정도죠. 그분이 너의 이름 한자가 너무 어렵다. 이름을 조금 신선하게 알기 쉽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당시에 냈던 응모했던 만화가 롱으로 가는 테마를 가진 이야기였대요. 그래서 그 롱을 상징하는 한자로 길다의 장, 그 다음에 그게 장이 일본 말로 쪼 라는 그 은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울, 아 너는 신인이다. 그래서 새로울 신, 그 신은 좀 비슷하거든요. 신, 응. 그 다음에 성공을 기원하며 너 큰 성공, 큰 대가가 되어라. 그래서 클 태자를 써가지고 다 라고 해서 초신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초신타는 이 이름을 이 데스크에서 지어준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활동을 해서 이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즈키 슈지라는 이름보다 초신타로 알려져 있죠. 30세 정도까지 만화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이후에 사실 이 얘기는 초신타의 유작을 정리한 도이 아키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편집기획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의하면 호리우치 세이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자, 그림책 작가가 있어요. 이분의 추천으로 그림책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대요. 이때 이제 신세계를 만나셔 가지고 어린이 일러스트레이션과 그림책 제작을 시작했고 보노빈 만화가의 활동보다는 어린이 그림책의 그림을 그리는 일로 점점점점점점 포지션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본인은 어른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과 아이들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을 반반했다 라고 늘 말하곤 했대요. 1958년에 원숭이 사라한이라는 그림책으로 데뷔하고 1959년 임금님과 수다쟁이 달걀붙임으로 문의춘추 만화상을 받았는데 이 책이 71년에 다시 개정을 해요. 우리나라의 책들 중도 옛날에 제작했던 책을 다시 그려서 개정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옛날 책은 칼라감이 조금 지금과 다르고 만화를 그렸던 기법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찍찍찍찍찍 뭐라 그럴까 되게 그래픽적인 그림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된 거는 지금의 어떤 형태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개정을 하게 돼요. 근데 초신타가 1화에 의하면 팬클럽에서는 옛날 그림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고서점에 가서 이런 책을 막 찾아와가지고 초신타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옛날에 선생님이 이런 책 내신 책을 찾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초신타는 어 그래 잘 됐네. 굉장히 냉소적으로 대해서 아 약간 과거의 나의 그림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확실하다. 뭐 이런 일화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의 작품 자체가 결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 못한 혹은 막 진행될 때도 예상치 못한 전개들 때문에 난센스 그림책 작가라는 별명이 붙어있고요. 기상천외하고 되게 독특한 유머가 그의 이야기의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2005년에 중인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림을 그렸고 암치료를 하는 중에도 계속 그림을 그려서 사후에도 그가 그려놓은 그림으로 계속 출간이 되어서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했구나 라는 거를 반증하기도 했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오늘 다룰 책 4권을 각각 소개해 주실 텐데요. 첫 번째 책은 다람다람 다람쥐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다람다람 다람쥐가 소개할 책은 양배추소년입니다. 내용 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양배추소년이 길을 걷다가 돼지 아저씨를 만나요. 모자 쓴 돼지 아저씨를 만나는데 아저씨가 얘를 보자마자 배가 오픈 아저씨는 얘를 먹고 싶어해요. 근데 양배추소년이 얘기를 하죠. 저를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돼요 하는 그 모습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돼지가 이제 돼지 코가 양배추로 변한 모습이 하늘에 떠 있자 돼지는 놀라죠. 그러면 다른 동물들을 먹으면 어떻게 돼? 근데 그 동물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그 모습들도 다 양배추로 변한 동물들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너무 깜짝 놀라서 쓰러지고 그 모습을 본 양배추소년이 너무 불쌍해서 아저씨 제가 저 마을에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하고 아저씨를 끌고 가면서 끝나는 책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창비에서 번역 출가인데 모두 깜짝 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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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은 그 다른 언어로 다른 음가로 초신다를 묘사하고 쓰고 있는데요. 이 책은 초신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초신다라고 검색하면 이 책이 안 나와요. 이 책은 어느날 되게 따뜻한 오후에 낮잠을 자고 있는 코끼리에게 장난꾸러기 아기 원숭이가 뒤에 엉덩이에다 낙서를 해요. 근데 낙서가 약간 코끼리의 큰 눈과 귀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장난스럽게 엉덩이에 낙서를 하니까 꼬리하고 그 두 눈하고 두 귀가 엉덩이에 그려진 그 모습이 앞모습이 뒷모습으로 붙은 것처럼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 채 꽃길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괴물인 줄 알고 그러면서 막 슬금슬금 피하고 뱀도 막 떼굴떼굴 굴러가고 악어가 으아 넌 누구냐고 겁을 주어도 이건 그림이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는 어 내가 내 친구들이 다 나를 무서워하면서 내 곁을 떠나니까 이상하다 왜 그러지 막 원인을 찾아봐도 자기 뒷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지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기 원숭이를 다시 만나요. 그러고서 아기 원숭이한테 다 막 자기를 피하는데 아기 원숭이만 자기한테 다가왔잖아요. 너는 내가 괜찮니? 나 안 무서워? 막 이러니까 아하 내가 뭐 내가 무서울 리가 없지. 왜냐하면 네 엉덩이에 낙서한 건 바로 나거든. 그러고서는 미안해. 그러고서 엉덩이의 그림을 이렇게 지워지면서 끝나는 내용이에요. 다음 책은 나의 크레용인데요. 1993년에 발간된 책인데 제목처럼 누군가의 크레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큰 크레용인데 알고 봤더니 코끼리의 크레용이어서 이 코끼리가 색마다 이제 칠하면서 그걸 보고 동물들이 착각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나오다가 화가 난 사자가 혼내면서 쭈글쭈글쭈글해진 코끼리가 그렇지만 그래도 그림을 더 그리고 싶어 그러면서 되는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콩이와 변신사자는 콩이가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근데 사자가 자기 머리에다가 그 물뿌리개로 물을 뿌리죠.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가 초록색 꽃봉오리로 변하더니만 점점점점 피어서 꽃이 되는 거예요. 정말 뜬금었죠. 그리고 콩이가 지나갈 때마다 얘가 나타나요. 그래서 뭔가 변하는데 변하는 게 완벽하게 꽃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사자인데 일부분만 변해가지고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꼬마가 막 그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와 변신사자다 이렇게 놀라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결말이 이게 끝인가 싶은데 그 까닭이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잡지에 이 시리즈가 이렇게 쭉 연재되던 게 인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를 일부분씩 묶어가지고 시리즈로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그랬는데 딱 보고 나서 얘기는 그래 변하는 모습이 참 재밌기는 한데 근데 뭐 어쩌라는 거지 하는 식으로 결말이 이렇게 기승전결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단편단편 이제 이 사자가 변해가는 모습이 재미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결말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 자체를 그냥 책으로 잘 옮긴 것 같아요. 근데 늘 이제 이야기를 꾸미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왜 어떤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들의 성격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이 풀려야 결말을 맺는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막 깨지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람 책을 보면서 그래서 그게 오히려 어떤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약간 얄미우면서도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요. 되게 막 통쾌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난 좀 이게 약간 허무 개그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보다가 되게 기대하고 하는데 뭔가 끝이 허무해. 근데 왜 형상이 단순하면 굉장히 많은 상상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총동원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잖아요. 어떤 형상이나 이야기가 단순하면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끌고 오는데 초신다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봤던 모두 깜짝 같은 이런 책을 보면 사실 뭐 원숭이가 다가와서 엉덩이에 낙서를 해가지고 모두들 막 와 이게 괴물이야. 근데 그거를 자기 뒷모습을 못 보는 코끼리만 그 사실을 모르다가 낙서를 했던 애가 미안해 하면서 이렇게 지워주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뭔가 이 사회적인 선입견? 혹은 내가 모르는 뒷모습 나의 이면? 내가 아무리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그 이면을 누군가에 의해서 선입견을 덜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대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이야기에서 그래서 저는 초신다의 힘이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초신다 자체는 스스로는 이거를 그렇게 의도하지 않고 이 상황에 대해서 딱 즐겁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책으로서 읽어드리는 우리의 입장은 그런 많은 상황이 대입이 돼서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맞닥뜨릴 때마다 엉뚱하다, 황당하다 이런 생각에 그 조금만 더 시간을 한 몇 분만 더 써도 엉뚱함과 황당함 속에 인생 자체가 이렇게 항상 엉뚱하지 라고 받아들이게 되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문학작품이나 무슨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봤을 때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엉뚱하고 뭐 이런 그 황당한 일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엉뚱한데 이 모두 깜짝이라 양배추 소주인 주인공은 착해요. 맨 끝에는 되게 착하게 끝나잖아요. 엉뚱한 상상을 하게 하다가 낙서를 지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개를 돼지에 끌고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기본적인 주인공의 마음은 되게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초신다의 이야기 중에 좀 주인공이 약간 아기를 갖고 있거나 뭐 장난 이상의 되게 심한 그런 장난을 친다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해볼 수 있는 되게 사소한 정말 벽에 낙서한 건가? 벽에 낙서한다라는 정도의 어떤 느낌? 생각나네. 벽에 낙서했다가 대시계 맞았네. 이것도 새끼를 깨는데 아니 미꾸라지가 있었거든요 집에 두 마리가. 죽었어. 그래서 걔를 내가 이제 화단에다 묻어주려고 화단을 파고 걔를 묻은 다음에 왜 그런지 벽에다가 미꾸라지를 계속 쓴 거야. 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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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필로. 와 그날 진짜 우리 엄마가 보더니 나 죽었다. 지워라. 푸드러 맞고 겨울에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네요. 갑자기 내놨어요. 근데 초신다가 되게 자유로운 영혼임은 확실한데 다니는 거나 기행도 좀 있는 것 같고 되게 독특한 대화를 했던 일화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근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행적의 글을 몇 개를 읽다 보니까 되게 놀라웠던 점이 유럽 여행을 일생에 딱 한 번 가봤대요. 그것도 상을 수상하려고 만화가로서 입지가 있었고 임금님과 수다쟁이 달걀 부침. 이 책이 59년에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림책으로 나왔거든. 근데 상은 문외춘추 만화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화가 집단에서 이 책에 대한 상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만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만화가로서의 입지가 굳어있는 상황이어서 어디에서 그 상을 준다고 해서 갔대. 유럽에, 강김에, 포르투칼. 원래는 그 상을 받으러 가는 명목이었지만 나는 놀다 오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돈도 별로 많지 않았고 그래서 돌아왔을 때 영양실조 상태로 돌아왔대. 뭐야 진짜. 그리고 돈도 다 떨어져가지고 정말 엄청 센 고생을 하면서 다녔나 봐. 근데 당시에 그 유럽 여행의 경험이 이 사람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줘서 사실 그림책을 할 때 되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나이 들어서 더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때 법도 한데 여행을 안 갔대 한 번도. 그리고 거의 집에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이 그림을 한 장 그릴 때 이 사람은 다섯 여섯 장을 그려놓을 때. 그래서 또 유명한 일화 중에 이 사람하고 이제 일을 했던 후쿠이깡 쇼텐이라고 한림출판사가 책을 많이 수입을 하는 데가 그 후쿠이깡 쇼텐인데 그 출판사에서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그런 작가들한테 이렇게 가재본 형식의 백지로 된 책을 주나 봐.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한 권을 드리면 그분이 아 나의 이번에 작품의 세계는 이러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뭔가 샘플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책을 구상을 한다. 일종의 더미북을 미리 출판사에서 백지 상태로 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려서 주는 거야. 부담스러워. 받아봤습니다. 빨리 그려줘.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한테 예우하는 차원의 어떤 그런 행위인 것 같긴 한데 초심탄한테 한 권의 백지 더미를 줬대. 근데 다섯 권이 돌아왔다는 거야. 그만큼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고 그 사람들은 되게 여유롭고 자유로운 영혼에 기행을 일삼는 그런 그림책 작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에세이를 보면 그 부인의 인터뷰를 보면 늘 초췌하고 일에 쩌들어서 누가 그렇게 일을 하라고 막 민 것도 아닌데 혼자서 굉장히 그 막 떠오르는 것들을 그려내려고 되게 노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내려고. 죽을 때까지 그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 게 계속 주체할 수 없는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이나 발상을 막 담아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한 에세이를 약간 그림이랑 에세이가 실린 게 있는데 그 에세이집도 꽤 있어요. 그냥 사보고 그림 보려고 그냥 슥슥슥 넘겼는데 읽다 보니까 자세히 읽어봐야겠다. 너무 재밌다. 소설과 같다. 생각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록을 굉장히 잘 모아놨더라고요. 옛날에 했었던 작업들이 차곡차곡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허브맹랑하고 되게 황당한 이야기라고 해서 이 작가의 전체를 난센스 그림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한 사람이 힘으로 이렇게 평생 이렇게 난센스한 작업을 했으니까 이게 인정을 받는 거지 일반 다른 작업을 기승전결 작업하던 사람이 갑자기 난센스한 그림책을 그리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저는 생각한 게 되게 우리나라 유화 그림책 기본적인 A, B, A, B 형태 있잖아요. 안 하자 안 하자 이런 책처럼 아니면 응가하자 응응처럼 기릭이 나와서 응가 뭐가 나와서 응가 이렇게 A, B, A, B 패턴인데 기승전결이라는 스토리가 되게 매끄럽지 않은 되게 단순한 형태의 그림책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거의 형태가 그런 거에 되게 가까워요. 제가 봤을 때 이 초신타의 작가 책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만들지 않으면 너무 재미없어지기 되게 쉬운 형태인 거야. A, B, A, B, A, B 어쩌라고 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이 되게 유명한 거는 이제 평생을 걸쳐서 그 A, B, A, B 형태의 말도 안 되는 그림책을 계속 내면서 근데 보면 또 뭔가 느껴져. 아까 전에 김공공님이 얘기한 것처럼 깨달음을 얻게 돼. 이 단순함 속에서 그러면서 되게 유명한 작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림 자체도 저는 그림 베이스로 시작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근데 이런 작가들 그림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되게 부럽죠. 나는 이제 맨 처음에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 책을 처음 봤을 때 발로 그려도 내가 이렇게 그리겠다. 막 생각을 했고 정말 그림 성의 없이 그린다. 진짜요? 근데 독자들은 사실 그림책 그림에 대해서 선입견이 되게 강한 독자들이 되게 많아요. 정성껏 그려야 그림책이다. 근데 이렇게 쑥쑥쑥쑥 그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성실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되게 우습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에세이 중에 그게 있어. 만화가 시절에도 전이 만화가로 되게 유명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대중적인 코드에 사람들이 막 좋아좋아 한다기보다는 재미없다라는 그 평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성격이 유아 독전 자신만만 뭐 그리고 이 그림책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방가르드적인 나의 생각 전체 초신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네 권 중에 그래도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은 책이 양배추소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배추소년에 대해서 뭔가 하시오픈 얘기 있으면 각자 일단 그냥 던지면 이 책 그 일본식 넘김으로 책이 나왔잖아요. 작가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 잠깐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본 책은 이제 걸어가는 방향이 우리나라랑 다른 거잖아요. 저는 출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뒤집나? 다른 책은? 이미지를? 아 일본 걸 가져오면은 좌우 반전을 해서 그러면 그림이 되게 이상하잖아. 좌우 반전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많고요. 근데 그러면 그림이 어색해지니까 요새는 그대로 살리는 편인데 옛날에는 왜 이름도 바꿨는데 뭐 이름은 많이 바꾸죠. 네. 이슬이의 첫 심부름인가 그것도 이슬이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아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막 개작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 이오백 선생님의 토끼똥 찾아가는 제목 되게 길어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인가? 네. 맞아요. 그 책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에 출간이 됐는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랑 읽기 방향이 달라요. 그림을 다 반전해놓은 거야. 근데 그림 안에 이제 한글도 있고 근데 그거를 다 반전을 시켜놔서 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근데 이거는 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길을 떠나 길을 계속 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작가가 의도했던 방향대로 이걸 해줘야지만 이 이야기가 성립이 돼요. 당연히 근데 뭐 이거를 재본을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 책을 보면은 이렇게 원래 방향을 살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건 특별히 요청을 해서 이렇게 살린 건가 다른 건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라 일본 자체가 우리랑 읽기 방향이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새로 쓰기를 아직도 하고 있고 걔는 소설이나 이런 것도 소설 그 문고판이나 새로 쓰기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미적인 부분도 있고 전동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마 처음부터 원고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다. 옛날 뿐이라서 그런지 조금 서양적이거나 되게 뭐랄까 퓨전틱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좀 전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7년생이잖아요. 특히 문화가 정서라든지 그 나라 문화를 잘 알아야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책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힘을 많이 못 쓰는 경우가 문화적인 컨텐츠들이 그런 이유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다가 그 뱀이 양배추를 먹었을 때 모양 보면 경단? 그치. 그러니까 일본 경단 모양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거 이런 거를 와 이거 외국 애들이 알까 서양 애들이 서양 애들은 경단을 우리나라 사람도 경단 사실 많이 잘 모를 것 같은데 걔네 딱 세 개 이렇게 꽂아가지고 꼬치에 딱 꽂아주잖아. 이렇게 꿀 같은 거 이렇게 뿌려주고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의 차이는 정말 사실 그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 차이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우리 세대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되게 많이 받아들여서 그나마 일본 문화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이제 만화 많이 봤던 사람들은 정말 일본의 생활상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걸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알아. 그러면 이제 보다가 그런 데서 딱 이렇게 보고 어? 웃기다.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책 보면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때가 되게 그리고 내 책이 외국 나가서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는 게 용납이 좀 이해가 된다? 용납이 아니라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 양배추만 해도 일본 애들은 양배추 엄청 많이 먹잖아요. 나 몰랐어. 이제 알았어. 네. 아니 우리 돈가스집 가면 양배추 채 쳐서 이렇게 아니 오죽하면 소화재로도 나오잖아. 이렇게 싸서 찜 같은 것도 해먹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양배추 그렇게 많이 안 먹잖아요. 저도 이 책 처음에 아 왜 양배추 군이지? 왜? 왜 양배추 사과랑 딸기라면 더 이쁘게 나올 텐데 근데 보니까 샐러드 책도 계시고 뭔가 야채 이쪽을 좀 선호하시는? 아 그리고 사과 군은 좀 별로야. 그냥 느낌이. 딸기 양배추 별로인가? 그거 너무 전형적이야. 네. 그런 생각처럼.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다른 책들도 그렇고 뭐 변신사자도 그렇고 평양화 되게 많이 나와. 하늘과 땅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런 신들이 많은 책들에 이런 배경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양배추를 냈을 때 이 시기의 책들이 한동안 굉장히 평평하고 멀리 보는 원경 속에 대상들이 뚱뚱뚱뚱 이렇게 나오는 신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확 트이는 일본에는 이런 느낌의 지대가 좀 있나 보다. 맞나 보다. 이분이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옛날에 하늘 보고 상상하는 게 취미였다고 그런 말씀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김공공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이 평양화가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우리나라는 왜 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막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갔다 오고 나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멀리까지 건물들이 있는 게 보인다. 평양화가 넓은 지대가 많다. 저는 그냥 이거 보고 이분의 심리상태나 이런 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거를 이렇게 평성구도로 이렇게 많이 그렸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는 곳이 그랬군요. 모르죠.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왜 책을 보면서 상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이렇게 혼자 막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뭔가 공상을 떠는데 작가가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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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하게 그려. 동그랗게. 난 더 유치하게. 스케치나 하셨나? 이런 거. 아니 근데. 어바 그림에 대해서 다들 생각이 있었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그림이 더 그리기 힘들다. 그리고 이걸 스케치하고 그리면 이런 그림이 안 나와. 그런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흥성으로 그리는 그림을 여러 장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골라야지 스케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채운다? 그런 식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절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다듬어서 그리는 타입이라 이런 그림이 가끔 되게 부럽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억울하다는 생각 가끔 하거든요. 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그런데. 어 짠하다. 그러면서. 그치. 왜냐하면 나도 그러고 있어서 막.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옛날에는 아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은 그냥 내가 자기 위안으로 생각을 하면 되게 여러 장을 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나는 한 장을 가지고 오래 붙들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장수를 여러 장 한 다음에 고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괜찮을 거야. 괜찮아. 나의 작업 방식도 틀리지 않았어. 책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리듬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대상이 나오네? 뭐 사자도 나오고 코끼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벼룩이 너를 먹으면 어떻게 돼? 다음 장에 나도 놀란 거야. 아무것도 없어.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돼지도 어?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미화로그는 너무 조금 애써 안 보여요. 이야 너무 당연한. 당연한 사실이 이게 화면이랑 같이 황당하게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되게 재미있게 보게 되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걸 되게 많이 썼어. 그렇죠? 샐러드 먹고 가 먹고 아자. 이 책도 중간에 그림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대사만 하고. 어떻게 보면 몇 권 보다 보면 좀 전형적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호흡이긴 한데 우리나라 작가들은 사실은 이런 지점을 되게 찾아내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린 너무 사실 얘기를 지을 때 밋밋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계속 많이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밋밋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우리 기억을 편집 삭제하듯이 뭔가 그런 의도성도 필요하다. 근데 작가의 의도를 떠나서 이런 식의 호흡을 저기 내 책은 아니지만 일할 때 한번 가끔 써보면 출판사나 관계 쪽에서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되게 저는 그림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정말 넓은 화면에 되게 조그만 이미지로 하나 이건 충격적인 장면이니까 오히려 더 작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리면 심심하다고 이거 어떻게 채울 거냐는 얘기가 저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숨은 검은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못하게 되는 이유가 내 스스로의 능력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자꾸 그런 벽에 자꾸 부딪치다 보면 내 스스로 자기 검열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써봤는데 적용이 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몇 번 일할 때 이렇게 널 평상시 내가 그리는 복잡한 그림 사이에 딱 여기 한 장면은 임팩트다. 다 넓은 평에 요만한 하나 뭐 하나 조그맣게 딱 그려놓으면 저쪽에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아쉽다. 내가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강력한 포스를 가지고 있거나 의견이 나 너무 귀가 얇어. 그래서 막 이렇게 저쪽에서 조금만 얘기하면 다 설득되어가지고 그럴까요? 바꿔볼까요? 여기 써있었잖아. 자신만만 유아 독전이었대. 작가는 그게 좀 편한 것 같은데 참 부족한 생각이 그리고 이 양배추소년 아까 전에 또 문화적인 거로 또 이어서 저는 초신사 책 아마 제일 처음 본 게 아마 샐러드 먹고 아자인가?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뭐 와 그림이 되게 신기하네 라고 정도였는데 저는 양배추소년만 조금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 두세 권 봤는데 이번에 그래도 여러 권 본 거예요. 근데 양배추소년 보면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게 동양적 사상의 철학적인 걸 약간 담고 있지 않냐라는 거대한 생각을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었을 때 그게 자신의 일부가 된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전혀 그런 식으로 판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아저씨가 날 먹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뭐 뱀이 먹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는 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동양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발현이 돼서 이런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나온 저는 영화를 봤는데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너무 그 제목이 요새 보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근데 영화가 되게 달달하게 이렇게 포스터가 돼 있길래 뭐지? 그래서 짬나는 시간에 그걸 본 것 같아요. 봤는데 내용은 그닥 그냥 첫사랑에 대한 얘기네 라는 생각은 했는데 아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양배추에 대한 얘기처럼 누군가의 건강한 최장을 먹으면 나의 아픈 최장이 낫는다 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게 동양적인 사상이라기보다는 약간 원시적인 생각 아니에요? 원시 부족들은 약간 그런 게 많아가지고 식인 풍습도 그렇게 해서 생겨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의 뛰어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저 사람의 일부를 내가 먹고 약간 그래서 식인 풍습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 보면 그게 꼭 동양에 있었던 게 아니고 왜 그냥 옛날에 민간신앙이나 이런 것처럼 원시 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그냥 먹는 행위가 아니라 저걸 먹음으로써 왜 동양에서는 내가 너의 일부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대한 얘기를 이 책 보면서 혼자 또 상상의 나래를 이거 완전 다른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 문화 음악 이런 거 금지 금지였잖아. 한 최근까지도 금지였어.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만화만 수입해서 우리 어릴 때 다 가져왔잖아요. 이름 다 바꿔서 저자의 이름도 바꿨잖아. 예를 들면 홍길동 이런 식으로 불법 조작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옛날에는 아예 수입이 안 됐었잖아요. 아니 근데 TV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수입을 해야 되잖아. 나 만화책 얘기하는 거였어. 아 만화책은 불법이었지 완전. 우리 세대에 진짜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캔디에 대한 그 배신감. 캔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만화인 줄 알고 다그저의 마징가제트 열심히 봤는데 캔디가 일본에서 제작했다고 해서 그때 우리 반일 감정이 되게 셌잖아. 엄청 실망했던 그럴 리가 없어. 옛날에 되게 들은 얘기인데 일본 애들하고 스포츠 시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마징가제트를 응원가로 부르니까 쟤네들이 왜 우리나라 만화 응원가로 쟤네 웃긴 놈들이네 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혀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왜 대부분 일본 만화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으로 바꾸잖아. 그렇죠. 바꾸지. 그러면 이러다가 중간에 내용에 일본 애들하고 한국 애들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와. 그러면 이 한국 애들을 일본 애들로 만드나? 되게 웃긴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게 제가 옛날에 검색하다 봤는데 옛날에 그 하얗게 불태웠어. 그 내일의 조 만화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되게 옛날에 수입되어 왔을 때 한국 애로 바꾼 거야. 이 내 조를. 근데 중간에 헝그리 복서인 한국 애들을 만나야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어떡해요? 이 방송사에서 되게 당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책에서 봤나 신문에서 봤나 그랬는데 지나가면서 본 글이라 확실한 건 아닌데 방송사에서 갑자기 방송 중단을 해버린 거야. 자기네가 미리 다 검토를 안 해봤나 봐. 패턴 수가 되게 많잖아. 야 그냥 일본 애로 한국 애로 해야 하고 막 하다가 한국 애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웃기잖아. 헝그리 복서 내 일본 애로 바꾸기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걔네가 훨씬 잘 살았는데 방송 중단을 해버렸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상도동 산골대역에 살 때는 TV에 나오는 게 전부 다 내가 보는 책이 전부 다 맞을 거다. 이게 정보가 사실이다. 라고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조금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잘 사는 애들이 있는 쪽으로 근데 그때 내가 받았던 문화적인 충격들이 그거 거짓말이야. 그건 아니야. 얘네들은 정보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믿음으로부터 되게 좀 멀어지는 느낌? 오히려 내가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굳건했다라고 생각하는 과거에 대해서 그리움이 되게 커지더라고. 산동네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여기 애들은 다 속물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통제되고 있는 사회들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일본 거라고 해서 안 보신 건 아닌지 다 봤죠. 나중에 계속. 왜냐하면 그때 친구들이 불법 비디오들을 걔네들이 그거 뭐냐 도라에몽 도라에몽 일본에서 살다 온 애들도 있었어. 도라에몽 그 도라에몽 비디오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막 그걸 보여주고 그랬었고 나는 사실 그렇게 자유롭진 않았지. 다 이름 바꾸고 심지어는 만화책 표지에 그 이름도 홍길동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작가였다. 이런 책들을 보고 살았는데 내 동생은 이제 다섯 살 아래거든. 얜 더 풀려있는 거야. 얘는 시티헌터나 이런 것들 불법 복제된 내가 그걸 보던 시즌. 비디오들을 들고 오는 거야. 집으로. 그래서 내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에는 내 동생이 들고 오는 그 비디오를 같이 봤어. 너무 재밌는 거야. 나 그때 중학교 땐가 토토로 보고 정말 그때 막 80년대 말 90년대 초 한창 지브리 스튜디오 그 시작점에서 엄청난 작업들이 나올 때 그거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때는 자막도 없었어. 사실 요즘처럼 누가 이렇게 컴퓨터로 자막을 익히기 쉬운 게 아니니까 정말 누가 전문적인 비디오에다가 캡션을 다뤄줘야 되는데 수입되고 한참 지나지 않는 이상의 자막을 누가 다뤄주지 않는 이상의 자막본이 안 돌아.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비디오 테이블 보면서 옆에 누군가가 번역해놓은 프린트 있다만 두꺼우는 보면서 검토하면서 이렇게 보거나 아예 없으면 정말 그냥 그림만 보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의 크레용 저거 있잖아요. 저거 되게 도서관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빅북도 있어. 되게 큰 나 그 큰 거의 내 허리만큼 오는 책도 봤어. 대중적인 코드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린이들한테 보여주기에 가장 편안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승전길도 어쨌든 있고 이렇게 칠했는데 깜짝 와 바나나다 이러니까 애들한테 딱 보여주기에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책들 중에는 그래도 모두 깜짝 이랑 나의 크레용 은 일반 대중 일반 대중 이랑 웃기 같아요. 둘 다 공통점이 있네요. 코끼리가 나와요. 코끼리 많이 그려요. 사자도 많이 그리고 옛날 그림 보니까 같은 책 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림만 그려준 건데 비슷한 사자 계속 나와요. 어느 화가들 보면 한병호 작가의 개나 고양이를 그린 거 굉장히 옛날 이야기 속이나 이야기 속에 많이 낭장하거든요. 근데 형태가 되게 이 사람이 표현해내는 고양이와 개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조형적 그 자기가 딱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싹싹싹싹 그려내는 그 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도 전형적인 자기만의 아 이 코끼리를 보면 초신타 코끼리네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지 않나요. 누구 누구예요. 생감자의 그림체다. 근데 그 한병호 작가의 도깨비 아 그 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도깨비와 범벅장수 이게 원래 글이 이상교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원래 원작은 좀 다른 그 그림체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게 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신타가 아까 그 임금님과 수다댕이 달걀붙임을 개작했듯이 다시 그린 거예요. 디자인도 완전 다시 들어간 거고 선생님이 보면 이런 도깨비를 만들어내기까지가 거의 한 10년이 걸렸구나. 그 전작을 보면 도깨비가 이렇게 막 뭐라고 재미있고 장난스러운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조금 생각하는 단순한 캐릭터더라고요. 옛날 책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초신타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형상이 나오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많은 시간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어떤 선과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자기만의 이미지의 독특한 점 아 이건 초신타야 라고 하는 점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만큼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그린 거죠. 어쨌든 초신타 그림책이 난센스 그림책이라고 이제 통쳐서 나오는데요. 우리 개인적인 경험을 난센스 는 없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들은 게 없는지 책과 관련된 개인적인 썰을 한번 풀어볼까요? 그냥 막 던지면 제 경험은 아니에요. 경험은 아니고 그냥 그럴 때 꼭 자기 경험이더라? 아니에요. 보편적인 얘기를 보면 어쨌든 내 경험일 수도 있겠구나. 명절에 우리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 거 취직했니 결혼했니 이러기 있잖아요. 어른들이 늘 결혼은 꼭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하는데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보면 결혼 생활 되게 불행하신 친척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꾸 강요를 해. 나는 본캐 우리 가족 중에는 뭐 아니었지만 뭐 다른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자기는 이혼했는데 자꾸 결혼을 하라고 그래. 친척 어르신이 막 너도 당해봐라. 그런 건가? 이런 것보다 원래 못 가진 사람들이 더 로망이 큰 법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쨌든 자기 삶이 결혼으로 행복하지가 않은데 왜 자꾸 우리한테 결혼하라고 하는지 그게 그냥 좀 넌센스다. 라는 생각이 물어보는데 내 인생의 넌센스는 잘 떠오르지는 않고 그냥 그런 나는 뭐 결혼하는 잔소리가 싫지는 않았어서 저도 애기 결혼 안 했고 애도 없으니까 애는 있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하기 싫고 항상 이런 문제 돈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일을 하기 싫고 그게 더 많았네요. 저는 이번 명절에 넌센스 같은 일이 있었어. 오랜만에 만두를 해먹자. 엄마가 웬일로 우리나라 사다 먹거든요. 해먹자는 거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거를 삶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 걸 몰랐어. 어머님이 모르세요?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넣었다? 근데 그 다음날 했더니 수제비가 돼 있어. 다 터져? 응. 결국 수제비를 먹을 걸 만두를 너무 힘들게 빚었다는? 나만 주부냐? 맞아. 다 터져가지고 나도 몰랐는데 터져서 수제비가 돼 있어요. 안 삶은 상태에서 냉동한 다음에 끓일 때 넣으면 다 터져요. 아 진짜 몰랐어. 껍데기 그냥 소기를 그냥 끓여먹을 걸. 그렇죠. 이제 곤죽이 된 거죠. 만두 곤죽. 곤죽을 먹었다는. 근데 맛있겠다. 그것도.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 그래도 좀 보기가 아 네. 10시간을 만들었는데 초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삭 먹는 그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 맛이 있잖아. 역시 여기 주부가 있으니까 다 안 해. 그 말이 너무 웃겼어. 나만 주부인가? 몰랐다네. 근데 나는 정말 살면서 황당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되게 스틱하고 단순했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사실 초신달 이야기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나는 되게 잘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질서에 맞게 현실이나 내가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단순한 만큼 깨지는 것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스스로가 되게 허당짓을 되게 많이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대표적으로 건망증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어떤 정도냐면 그때 이제 차를 삐빅하는 차가 아니었고 수동으로 잠그는 차였어요. 근데 열쇠를 이제 꽂아서 시동을 거는 옛날 차였던 거지 시장을 어마어마하게 봤어. 뒷칸에서 막 짐을 내리고 뒷문을 발로 펑 닫고 앞문은 왜 오히려 옛날에 이렇게 잠근 다음에 이렇게 닫으면 그게 닫혔거든 그냥. 그래서 잠근 다음에 발로 잠근 다음에 발로 잠근 거야. 그러고서는 그 짐을 들고 뜨뜨뜨뜨뜨로 올라갔어. 그리고 밤이 됐어. 그러고서는 오빠 뭐 어쩌고저쩌고 남편이랑 내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일은 어디 어디 갈 건데 아 준비를 해야겠다. 가방을 막 뒤지는데 차 키가 없는 거야. 어떻게. 밤 11시에 한참 생각하니까 내가 차 키를 꽂아놓고 그냥 내린 기억이 나는 거야. 다다다다 내려갔다. 지하주차장에서 어디 어디선가 들리는 오잉 혼자 공회전하고 있는 차가 내가 시동도 안 끄고 그냥 열쇠를 꽂아놓은 채로 차 문을 닫고 그냥 올라온 거야. 근데 나는 그 주민들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한 7, 8시간 혼자 돌고 있었는데 그 지하주차장에서. 아무도 안 알려준 거야. 아무도 안 알려준 거야. 근데 모르지 잠깐 비웠다가 오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냥 한 번 지나치는 사람 모를 수도 있는데 경비 아저씨조차도 순찰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 얼마나 이상할 거야. 냄새도 되게 심하게 났을 텐데. 그런 기억이랑 한 번은 차에 시동이 또 안 걸렸어. 겨울에. 근데 그때 짐이 있었다. 짐이 뭐였냐면 액자였어. 그림들은 액자. 유리 낀 액자였어. 내가 막 짐을 이제 이렇게 짐을 뒷자리에 안전하게 실어야 돼서 그 실기 전에 겨울이니까 시동을 걸어야겠다. 그러고서는 차 지붕 위에다가 액자를 올렸다. 설마. 설마.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그 순간 패닉이 왔어. 왜 시동이 안 걸리지? 왜 시동이 안 걸리지? 막 이러면서 막 도움회사에다 전화하고 그 사람하고 막 의논하고 한 10분 정도 흘렀어. 근데 이제 이게 열을 좀 받았는지 시동이 걸리더라고. 와 시동이 걸린다. 그러고서 출발했어. 어떻습니까? 막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너 지금 차 지붕에 뭘 싣고 가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그 순간 이제 차를 막 급하게 세워서 봤는데 경비 아저씨가 내가 나가는 거를 현관에서 만화 같은 일이야. 그래도 다행히 이게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안전하게 그림을 배달했다는 너무 그런 넌센스적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다 보니까 세상 일이 좀 더 유연해지게 되는 것 같아. 해외여행 중에는 두 번째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일본에 갔어요. 근데 왜 그 일본에 가서 입국 신사를 하는데 친구들은 다 나가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배스팟 배스팟 이러는 거예요. 대체 왜 뭐라는 거지? 몰라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손벽을 닫았다가 펼치면서 자꾸 연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는 거지? 왜 자꾸 연락을 해? 그래서 내가 좀 수상해 보이나 하고 그때 이제 겉옷이 이렇게 똑딱이로 된 건데 옷을 푹 이렇게 옷을 벗었다라는 거잖아. 옷을 벗었다라는 거잖아. 옷을 벗은 거 없다. 그래서 옷을 또 푹 하고 그 손에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눈이 동그랗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게 패스팟 여권 달라고 여권 달라고 이렇게 열어보이는데 제가 옷을 연 거예요. 그랬고 저 의자가 왜 가슴을 아니 아니요. 아래 옷은 입고 있었어요. 맨투를 열었는데 근데 그저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랬지. 놀랬겠지. 술 같은 거 없어요. 뭐 이러면 그거 물어보는지 알고 이제 네. 그렇죠. 겉옷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본말 진짜 그 발음 영어 발음 어려운 거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우스갯소리 맨날 호토코이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할 때 호토코이 몰라? 뜨거운 커피 핫커피 호토코이 호토코이 근데 그게 좀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발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필기 방식 얘네가 외래어를 우리가 콩그리시 하듯이 외래어를 읽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외국 애들이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발음하고 있어 그럴 거야. 우리도 똑같이. 우리만 일본 거 들었을 때 쟤네는 왜 이상한 영어에 그러는데 아마 다 일본하고 발음 얘기하니까 저도 생일 처음 여행을 일본으로 갔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저희도 일본 오락도 하고 그랬으니까 조금 공부하고 가면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말 마요시 공부를 했어요. 한 3, 천태형이라고 막 설레어서 3개월을 공부했어요. 일본으로 많이 했네. 집에서 혼자 아 근데 가서 처음에 도착해서 500엔 뒷걸이 포장마차에서 뭐 사 먹어야 되니까 이게 500엔짜리예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머리로 이렇게 논리가 되면서 이거를 500엔 됐을까 이런 거야. 500을 번역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같이 갔더니 지금은 아내인 여자친구가 이 새끼가 뭐하는 짓이야. 아저씨는 이제 태평하게 그냥 돈 그냥 달라고 그냥 그래서 아 실수했다 한 번 첫 마디 시작한 건데 실수하고 나니까 너무 쫄아가지고 못 쓴 거야. 그래서 일본 연역 내내 못 쓰다가 한 5, 6일 다녔더니 이제 좀 다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써야 되겠다. 한번 써보자. 그래서 3개월 공부했는데 그래서 식당에 딱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거 잘 안 좋아하는데 일본 애들 차 많이 갖다 주잖아요. 익힌 것도 써야죠. 찬물 갖다 주세요. 그래서 오미지 구다사이 딱 그랬는데 그럼 찬물을 갖다 줘야 되잖아. 얘가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난 들을 수가 없구나. 지금 나는 이 3개월이 되게 호무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 막 막 손가락 가르켜. 딱 봤더니 영어로 셀프라고 써있더라고. 네가 갖다 먹어라. 이거 셀프니까 찬물 네가 갖다 먹어라. 그래서 딱 두 번 시도해보고 음 안 되겠다. 그래서 영어를 썼어. 영어를 썼는데 걔네는 특히 우리나라보다 더 영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몰라. 발음 차이도 있겠지만 영어 자체를 잘 안 공부를 많이 안 하시나 봐. 대중적으로 그래서 자신감이 좀 생겼는지 막 쓰다가 한 번은 또 이제 막 이렇게 썼는데 상대방이 영어 완전히 익숙한 사단 나도 그런 상황이 있었어. 뭐하고 또 졸아가지고 하나도 귀 안 들이고 아 영어도 막 쓰면 안 되겠다. 결국 밤벙어리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더라. 그러니까 누가 외국어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리스닝이 진짜 중요하다.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내가 말하는 걸 위주로 막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우리 리스닝 시험 봤을 때 난 이걸 왜 하지 이랬었거든. 고등학교 때도. 들어야지만 말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탑재가 안 돼 있었던 거야. 나도. 내가 딱 그거였지. 3개월을 열심히 내가 실용 일본어 막 공부해놓고 말했지만 피드백을 들을 수 없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원리를 알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외국에 나가면 질문을 잘 못하게 돼. 통역자가 있으면 막 하는데 통역자가 없으면 전혀 안 하게 돼. 왜냐면 내가 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나는 저기 생감자님처럼 저런 경험이 있어. 왜냐면 외국에 몇 번 많이 나가봤으니까. 1차. 근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쓰는 주 외국어가 일본어인 거야. 걔가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알아들었어. 근데 내가 바로 나가는 그 직관적으로 탁 나가는 말이 일본 말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대답을 내가 일본 말로 해놓고도 내가 일본 말로 대답했다라는 거 영어로 대답했다고 아는 거야. 상대방이 반문해. 뭐라고? 이게 네가 단어 쓴 게 뭐야? 라고 해서 순간 미안하다고 그러고서 다시 영어로 바꾸고 일본어와 영어를 같이 공부했을 때 폐 폐 하이 내가 그러면 예스 하이 하이 안녕 갑자기 이 자식이 왜 얘기해 나 안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참 문화마다 다른 게 독일이랑 얘기를 나 영어 잘 못해 이렇게 하면 영어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영어 잘 못해 근데 어느 정도 리스닝이 되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취임새를 넣게 되잖아. 예 예 이런 식으로 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그거 왜 자꾸 그게 너의 무슨 의미냐 물어봐서 아무 의미 없다. 되게 나는 자연스러운 취임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이게 다른 거야. 미국 애들만 그러는구나? 어허 예 뭐만 하면 그래 원더풀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일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처음에 막 원더풀 그레이트 막 이러면 그게 좋다는 의미는 아니야? 다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그거 그냥 무조건 일단 뭘 하면 다 와 다 이래 준대요 근데 실제로 이제 결정하거나 이럴 때는 전혀 그거랑은 상관없이 결정이 가서 나쁘다 아니 문화권이 다른 것처럼 이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본 애들도 비슷해 와 그레이트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주로 좋은 나쁜 얘기 잘 안 하는데 거절을 거절을 되게 정말 뜨뜻 미지근하게 해서 우리 쪽에서는 그게 계속 일이 진행되는 거라고 오인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아노 이름이 아노 그것도 있잖아요 오이 다 오이시야 다 오이시 오이시 아닌데 아 그래요? 오이시야 하니까 생각나니까 내 친구가 이제 회사 다닐 때인데 일본 바이어가 왔대요 그래갖고 커피를 타드린 다음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커피 맛있냐고 너 이 커피 맛있어? 하고 물어보려는 거를 와 다시 와 오이시데스 뭐야 진짜 그래갖고 그 사람 엄청 놀래고 나는 맛있습니다 어쩌라고 날 먹으라 한국의 식인 풍섭이 아니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사람한테 그쵸 회사에서 바이어가 와갖고 이제 차를 이렇게 주면서 사무실에서 그래갖고 엄청 당황했다는 얘기 근데 비즈니스 관계를 할 때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게 외국인으로 서로 외국인 상태로 거래를 할 때는 그게 훨씬 더 낫대 오 그래요? 말이 간결해지고 저 사람이 우리나라 언어권을 잘 모르니까 내가 갖는 자신감도 있고 상대방이 그래서 너무 말을 잘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그냥 하는 게 훨씬 거래에 도움이 된다 논센스적인 상황이라는 게 애매해 그 논센스라는 단어죠 지금 우리 다 얘기한 게 그냥 실수 같은 거지 사실 논센스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센스라는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논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래갖고 사전을 찾아봤다니깐요 논센스가 대체 뭐지? 저도 그랬더니 뭐 이치에 맞지 않는 황당한 일이라든지 이런 걸 논센스라고 한대요 근데 우리 사실 일상생활에서 우연이나 실수는 많아도 논센스적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떠오를만한 게 그렇게 딱히 이렇게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그닥 없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수업을 하다가 이제 나는 다른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걔는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한다던가 황당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동물띠를 너는 무슨 띠야? 그런데 초록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태권도 띠가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거 나 자주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데 황당한데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은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닥 그런 생각해보니까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난센스를요? 어 일상생활에 난센스를 부정적으로 쓰면 부정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넌센스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 이치에 맞지 않은 것도 있지만 황당하고 일어나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뭔가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에 되게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 웃긴 일보다는 나 어제 겪었어 길을 지나가는데 스피치가 되게 이쁘잖아요 털이 하얗고 그렇게 스피치거든요 폼의 큰 버전 그걸 끌고 가는데 어떤 장을 끌고 가는데 어떤 남녀가 어머 너무 이쁘다 걔를 만지고 있는 거야 만지면서 그 여자가 어머 이거 목에 들으면 이쁘겠다 그러는 거야 뭐라고? 목에 들으면 이게 하얗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걸 들으면서 지나가는 내가 개주인 개나 개주인이나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논센스다 노센스다 노센스 그쵸 노센스다 진짜 웬일이야 털이 하얗고 이쁘겠지만 그걸 목에 들으면서 생각이 났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다시 가면서 얘기를 하든지 야 아까 전에 보니까 그거 목에 들으면 예쁘겠더라 예쁘겠더라 이렇게 얘기해 바로 앞에서 살아있는 걸 보면서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개주인도 있고 그러니까 개도 있고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생명된 생명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생명에 대해서 존중을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잖아 자연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사자도 배가 부르면 먹지 않는다 안 잡아 바로 앞에 있어도 눈앞에 있어도 안 잡아 먹는다 근데 우리는 저장이나 잉여를 만들어내면서 막 무분별하게 키우고 무분별하게 사륙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진짜 너무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미안해 사실 이거는 먹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 그리고 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키우니까 소의 그 방구 그 환경오염 환경오염으로도 나타나고 이거 진짜 방구 종량제 이런 거 해야 되나 사람들도 사람들도 저거 넌센스라고 하지 않아? 방구 종량제 음식물 요즘에 봉투 말고 이제 동네고 하는 거 엉덩이에 세스를 담아야 된다니 그러니까 엉덩이에 하나씩 붙여서 방구 뿜 상관장님 오늘 10회 방구 켜셨습니다 갑자기 15리터 띠리비릿 바로 통장에서 돈이 나가? 아 미치겠다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 이거 막 저 더 많이 써 되게 웃긴 거 써왔는데 해봐요 해봐요 웃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점녀 넌센스 얘기하길래 뭐 이런 거 써왔어 핵폭탄 보유제한 살상무기의 규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남은 못 가지게 하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저나트륨 소금 이런 광고 같은 거 보면서 야 저게 저거 진짜 웃기다 나트륨 소금 말이 안 된다 진짜 나트륨이 소금인데 저 나트륨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나트륨 한 양이 좀 작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천일염 선전할 때도 그거 되게 마그네슘이나 이런 미네랄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건 그 나트륨이 좀 더 더 적게 들어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트륨이 좀 더 적게 들어있으니깐 나트륨 섭취량이 적어질 거다라고 선전을 이렇게 해요 천일염 근데 웃긴 게 나트륨 내가 나트륨 섭취량 섭취를 하려고 그걸 사는 건데 아니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나트륨 함량을 보고 내가 넣는 게 아니라 짱 정도를 맞춰서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나트륨을 그만큼을 맞춰서 어차피 넣는 건데 와 저런 식의 광고는 완전 개사기인데? 라는 생각 난 그런 거라든지 뭐 무설탕 잼 뭐 이런 거 있어요 되게 많아 요즘에 무설탕 근데 무설탕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심해 무설탕 무 뭐뭐 다섯 가지가 안 다섯 가지 무예요 뭐 이런 식으로 광고 되게 많이 하는데 무설탕이라고 그러면 설탕만 안 들어갔지 다른 과당이 들어가요 다른 당이 들어가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딱 설탕이라는 애만 안 넣었다고 해서 무설탕이라고 쓰는 거예요 완전 장난 말장난을 하는 거야 그렇네 설탕이 낫지 넌세스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런 거 막 모아온 거야 아 좋은 거 모았네 근데 나 지금 순간 들으면서 생감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짠 했어 얼마나 쇼핑을 할 때 주부의 정신으로 했으면 맹철하게 저런 것들에 봐 소세지의 돼지고기 함량 나도 그건 봐 돼지고기 대부분 80%에서 90% 사이거든 나 꼭 봐 하여튼 이런 걸 먼저 던질 거였나 하여튼 저거 왔었어 넌센스한 일들 넌센스한 일들 핵폭탄 같은 것도 되게 웃기잖아 근데 난 그거 진짜 넌센스라고 생각해 저희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응 못 가져가게 그럼 저희들 것도 폐기해야지 저희들도 비핵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자기네들은 합리적인 애들이라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야? 막 쓰는 애들이 아니라 말도 안 돼 그런 거예요 누기나 팔아먹으려고 이걸 던질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하긴 자기네 국민들한테도 총기 규제도 못하고 총기 팔아먹으려고 애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하루에 몇십 명? 총기로 죽는 게 되게 많대요 내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근데도 뭐 그닥 그렇게 내일은 또 그만큼이야 총으로 죽을 거라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갑자기 도르렁 싸서 죽으니까 뉴스에 그나마 나오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한 명 죽고 팡팡 쏘고 한 명 정도 죽고 이런 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나는 총기 규제를 걔네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면 블럭과 블럭의 정말 문화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것에서부터 큰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잖아 사실 뉴욕같이 러면 이렇게 대도시는 괜찮아 밀집해서 살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소통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역과 지역이 이제 이게 대륙이니까 먼 쪽에 있는 애들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통제가 경찰도 총 가지고 다니거든요 걔네는 실탄, 총을 그래서 반항하면 혹은 걔가 모션이 좀 이상하면 바로 끄내게끔 돼 있는 문화예요 근데 나는 그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있어 보니까 그렇게 폭력적인 제압을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가는데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그 무기에 의지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라가 세워진 과정 때문에 그 총기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근데 호주도 총기 규제하면서 성공적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처럼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충분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긴 해요 시간상 우리 마무리 정리 정리 한마디씩 할까요? 그래도 끝날 때는 정리 한마디 제가 봤을 때 초신탄은 엄청 부러운 사람이다 다 부러워! 여태껏 얘기했던 사람! 그렇긴 한데 이제 왜 더 부러워 더 많이 부러워 아이디어가 그렇게 샘솟는 것도 부럽고 그리고 자기만의 그 세계를 그냥 쭉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도 부럽고 여러모로 부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부러운 거 플러스 이 사람 책에 흐르는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머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 저도 그런 유머를 좀 배워서 저도 원래 좀 유머가 있는 사람이거든 책에서는 그게 표출되지 않아 그래서 유머를 더 표출시켜야 보려고요 그래도 작가님도 그래도 위트 쪽이잖아 그렇죠 책이야 그렇죠 좋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한테는 아주 큰 전환점을 만들어준 작가였는데 이렇게 죽을 때까지 되게 순수한 어린이성 되게 아주 인간이 갖는 세상을 바라보는 본성 첫 번째에 드는 생각들 상상 이런 것들을 잃지 않고 이 나이까지 쭉 가져간다는 게 대단하다 그래서 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저는 작가 자체는 잘 모르겠고 책 보면 아까 전에 넌센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이게 뭐지? 모르겠어 그런데 왠지 고개가 끄덕여지지는 이런 작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넌센스라는 말도 그렇고 이게 또 결론도 잘 안 나고 그러는데 왠지 말로는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어디선가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 작업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을 마쳤네요 우리 마지막 인사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 제발 자 작업하러 갑시다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